야 너 왜 이렇게 붙어있어? 일로 와봐 너 염색했구나 왜 그래? 그래 나를 봐 봐줄래? 염색했잖아 너 안 내려간다 야 내려봐 안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답을 안 하냐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쳐다보나 내가 미안하다 너 작작 갇혀 없습니다 야 아우 민아 성민아 성민아 아 넌 오늘도 웬앤만으로 저 forever with you 아 엄마 아 먹었어 차과랑 오트미 응 괜찮아 걔가 뭐 애인가 내 이름은 성민아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평범한 학생이다 엄마 나 버스 타야돼 아 어른들은 우리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때라고들 말하지만 아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갑 어 저기 지갑 어 저기 지갑 나의 우울함을 달려주기 위함 성민니까 심리 모듬 일어나 하루 뵙 노 희 지갑 젠장 지난라 실은 그렇게 핑크빛은 아닌 것 같다 하아 침 침 침 에헤헤이! 야 너희들은 기말고사한 컵인데 쌤! 저희가 이런 맛도 없으면 이 삼락한 입시지옥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경민이 입시지옥에서 버티느라 고생이 많지? 그래서 어제 청소도 빠졌나온다 경민이 수업 끝나고 쌤이랑 같이 교무실 구경 갈까? 네 자 기쁜 소식 하나!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으로 왔다 뭐지? 웬 전학? 뻔하지 뭐 사고친 거 아니겠냐? 응? 들어와 자기소개 한 번 할까? 안녕하세요 송미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미나가 미국에서 전학을 온 거라서 적응이 잘 안될 거야 누가 멘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진작에 갈까? 반장이니까 네? 아니 왜 이러실까 진짜 불편하다고요 쌤! 전 그냥 네 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밌게 봐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미나야? 네. 네? 멘토 괜찮냐고? 진혁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는 저기 지은이 앞에 가서 앉자. 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기. 이따 보자. 잘생겼다. 안녕. 어? 안녕. 미국은 어때? 그럼 너 영어 잘하겠다. 어디 있었어? 어? 시끄러우네. 나 타친 거 있었어? 야야야야. 시끄러워. 나 촌스럽게 왜 이래 진짜? 촌스럽다고? 야! 나 오늘 아침에 지갑 잃어버려서 기분 더럽거든? 자꾸 내 신경 건드리지 말아줄래? 지갑? 왜? 아우. 아우. 좋아. 오늘 아침에 분명 있었는데 아침에 오다가 어떤 일이랑 부딪힐 때 떨어뜨린 건지. 암튼 없어. 지저리는 거 뭐야. 아 아파. 저기. 응? 혹시 이 지갑 너 거야? 어? 맞아. 내 지갑. 하아! 대박사코. 아우. 이런 생명. 이 뇌 봤나? 아니 뭐. 생명까지는 아니잖아. 응. 야. 종 찾거든? 자리에 좀 앉지? 뭐? 야 최가연. 너 재수 없게 진짜. 자 자리에 앉아. 수업 시작하자. 앉아. 다시 돌아와서 좋다. 그럼. 내일 보자. 어? 어. 오늘은 고마웠어. 에이 고맙긴. 아. 핸드폰 좀 줘봐. 어? 핸드폰? 왜? 전화번호 줄 테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아. 어. 뭐야 얘?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번호를. 야. 그럼. 내일 봐. 어. 맞아. 진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머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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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아니야? 맞는데.. 목동. 하아. прав아. 맞잖아. 내가 목동에 향기가 난다고 했지. 우리도 목동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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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 중학교는 어디 중학교 나왔어? 난 정진 중학교 나왔대. 하아. 아니 난... 야야야. 하아. 미국에서 전학원 애한테 자꾼 중학교 물어보면 되니? 머리는 장식이니 생각이란 걸 좀 해줄래? 나 진짜 찍을래? 아니요. 적당히 하자. 싫은데요. 저기! 마카롱 먹으러 갈래? 자, 우리 가게 인기 메뉴. 맛있다, 이거. 너 여기서 알바하는 거야? 아, 아니 뭐 그냥. 어? 근데 우리 학교 알바 안 되지 않아? 학교에 서랍 받았어? 알바라기보다는 뭐 그냥. 그러니까. 아, 너 혹시 일하다가 근영이한테 걸리잖아? 진짜 큰일 난다, 너. 근영이? 근영이가 누구야? 응, 근영이. 근영이는 학생부장쌤. 암튼, 담임한테 꼭 얘기해놔. 알바한다고. 알바라기보다는 그냥 약속 같은 거라서. 응? 누구랑? 아! 아, 나 넥타이 사야 되는데. 아, 나 오늘 아침에 근영이한테 걸려서 또 넥타이 안 내면. 진짜 볼 점점이 나이거든. 진짜 근영이만 없어도 학교 다닐만 할 텐데 말이야. 난 근영을 아직 몰라. 졸업하면 내가. 아, 민아야. 화장실 어디야? 아, 밖으로 나가면 오른쪽. 아, 장지. 가자. 내가 왜? 나 안나려는데. 뭐? 이런 배신자. 아니 어떻게 화장실에 혼자 가? 진정한 친구라면 화장실 정도는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뭐 맨날 너 가고 싶을 때마다 맨날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고 가. 아, 아. 한 번만. 그냥 달만으로 가야지, 아니야. 정말 마라톤을 안 순해드리고는. 야, 어서 오세요. 어? 송...민아? 너. 송민아. 이게 얼마 만이야? 한국은 언제 들어왔어? 한국 왔으면 연락을 하지. 어우, 너무 섭섭해. 뭐냐, 너? 누가 보면 내가 널 어떻게 하는 줄 알겠다, 야. 웃자. 너무 머리 예쁘네. 우리 민아 어디 임용실 갔어? 그만해. 그만해. 뭐냐, 넌? 그만하라고. 잊고 싶은 기억이 떠올랐다. 뭐냐, 넌? 그만하고 가지. 이나! 괜찮아?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이건 또 뭐지. 송민아. 너 인기 많아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송민아. 만나서 반가웠어. 견방 또 보자. 민아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 어. 나는 괜찮아. 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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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짜. 나이 셔츠 좀 내려. 짝을 안 하냐. 그냥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하다거나. 내가 미안하다, 어? 나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갖고 싶다고 한 건데. 작작 갖춰. 송민아. 나 혼자. 도망쳐, 송민아. 근데 나 꼭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난 여기서 혼자 싸우고 있을게. 대신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줘. 응. 꼭 갈게. 아. 우리 자주 가던 카페. 거기서 만나는 걸로 하자. 좋잖아. 운명인 것처럼. 지금. 이제 겨우 다시 돌아왔는데. 아. 아. 아니지. 내가 왜 쫄아?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송민아. 정신 차려 정신. 나도 예전에 송민아가 아니라 이거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완전 쎄졌다 이거지. 전보민? 어. 들어와 들어와. 자주 보자고. 그래 어디 자주 보자 어디. 나도 예전에 송민아가 아니라 이거야. 어? 이거 왜 이래? 아. 시끄럽네 진짜. 하. 아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왜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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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하하하. 하하. 그러네. 하. 하. 어제는 고마웠어.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하하. 하. 괜찮냐? 응? 뭐가? 몸 괜찮냐고. 아. 어. 나 보기보다 엄청 쎄거든. 야 최강민. 어. 야 오랜만이다. 잘 있어. 진짜 잘 있어? 야. 그게 할 말이야? 학교를 안 나올 수가 있어? 너 진짜 죽고 싶냐? 아. 놀고 얘기해 놀고. 야 너 미쳤냐고 내 머리 잡은 거야 지금? 어 잡았어. 너 놨다 왜 이렇게 얘기해. 야. 야. 니가 먼저 놀아.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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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그래. 맨날 학교 땡땡이 치는 이 문재아랑 쌍둥이야. 이랑 쌍. 아. 그렇구나. 하는 짓은 둘이 완전히 반대지만 뭐. 그럼 진혁이 너는. 진구야. 초등 때부터. 흔히 말하는 분. 으악. 으음. 으음. 너는 단어 선택에 신중할 겸 기회 줄래? 아. 진짜. 우리 타분한 자식이. 어쨌든. 니 인생이니까 니가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까지 피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 야 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피해 줬어. 쌤들한테 이미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괜히 너 때문에 나쁜 인상 주고 싶지 않아. 야. 왜 그래. 아니. 그건 좀 심할. 따고 생각하면 이상하지. 맞네. 맞아. 하.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너 같은 애 진짜 싫으니까. 야. 너. 아. 진짜 저거 성질머래 하고는 저거. 아. 신경 쓰지 마. 네가 전화 본 지 별로 안 돼서 낯설어서 그래. 저를 봬도. 나쁜 애는 아니야. 야. 저게 안 나쁜 뭐가 나빠. 조용히 해. 자식아. 너나 좀 해. 자. 이것들이 평시조의 특징이다. 이것만 잘 외워놓으면.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나더라도. 이게 시조인지 아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무인국 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야. 어? 어. 왜? 너 선택권 오빠야? 나? 화학인데. 왜? 얘는 그게 왜 궁금한 거지? 혹시. 아. 잘 됐네. 나도 화학이거든. 화학교실 우리 반이니까 이동 안 해도 돼. 아. 그렇구나. 고마워. 뭐 하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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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안녕. 뭐지? 이 어색한 안녕은? 뭐가 이상해. 그냥 인사한 건데. 하. 하. 응? 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야.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보통 떨어졌는데 저것도. 그래. 그러니까 네가 뭘 어쩌기 전에 깨끗하게. 잊어라. 아니 근데. 쟤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카페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서. 아. 너네도 봤잖아. 잘 봐. 가영아. 머리카락 붙었다. 어. 머리 언제 했냐? 오. 예쁜데. 어. 승진아. 잠깐만. 목 아프다 그랬지? 이거 먹어. 목이 좋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챙겼다. 어. 아니 승혁아. 너 무슨 게임을. 아니 이 게임 내가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저게 하진혁이야. 배려의 아이콘이랄까? 실속 없는 놈이란 거지. 빨리 알려줘. 그래. 나도 처음에 착각해서 하진혁한테 고백까지 했잖아. 지금 생각하면. 어우 좆팔려. 아무튼. 우리 반 여자애들 반 넘게 하진혁한테 고백했을걸. 야. 아니야. 뭐 나는 그냥. 고마움. 땡스 뭐. 어 그래. 고마움 같은 그런 거야. 그래. 제발 그게 진실이길 기도한다. 아멘. 이게 누구야? 반갑다. 송민아. 자 화사지어 방향 잘 보고 공부 못한 애들 잘 좀 적어 자 이게 암모니아 질소의 순환은 질소가 다양한 화학 형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야 이러한 변화는 생물학적인 뭐야? 쟤 그때 그 미친 토라이 맞지 질소의 순환은 질소 고정 광화 작용 진화 작용 탈질소 이런 작용들이 너 또 보네? 어쩐지 자주 볼 것 같더라니 니가 왜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건데? 아이고 나도 오늘 전화가 와버렸지 뭐야? 뭐? 야 조용히 좀 하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암튼 또 같이 학교 다니게 돼서 반갑다 아 내가 얘기했던가?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인수하셨다는 거 뭐라고? 뭘 놀래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뭘?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왜 피해? 나도 옛날에 송민아가 아니라 이거지 산전시전 다 겪으면서 완전 세졌다 이거지 야 전보민 그래 덤벼 덤벼 보라고 나 송민아야 어? 송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어떡하지 괜찮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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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난 괜찮아 정신을 어따 두고 다니는 거냐 너는 참 아니 그게 뭐해 안 가고 어? 뭐냐? 땡땡이 치러다가 걸린 사람처럼? 어? 어? 진찬가 본데? 아 아니 땡땡이는 무슨 내가 넌 줄 아냐 어 응 들어가자 뭐야 갑자기? 가자 어딜 가 따라와 어? 어 어 응 어 어 어 어 어 웃긴 기회 잘한다 잘한다 잘 framed 노는 것도 이제 힘들구만 고마워 넌 뭐가 맨날 그렇게 고맙냐 그냥 요 며칠 너무 우울했는데 너도 그분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논 거 같아 왜 그렇게 쳐다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응? 아무 생각 없이 마음 가는대로 하는 게 정답일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왜? 좀 멋졌냐? 씨.. 멋지긴 개뿐 누가 누구한테 조언이냐? 넌 생각 좀 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야! 네가 뭘 기분전환 시켜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못 잡았네 참.. 빚었냐? 빚었어? 빚었냐? 아이 너희들.. 스탬!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일단 잘 넘어갔고 나 간다 뭐? 전화해 야! 어디 가! 진짜 알 수가 없는 놈이었나? 진짜 알 수가 없는 놈이었나? 참.. 성미나 좋아 와라 본때를 보여준다 오늘 안녕? 안녕? 미쳤구나 성미나 랏송 너 돈 좀 있냐? 돈? 왜? 무슨 대답이 그래? 돈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라니 아니 내가 왜 그걸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어? 이야 아니 컸다 너 야! 누가 복도에서 떠들어 으악! 아 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범인이었구나 벌써 친구 많이 새겼네 저야 항상 주변에 친구가 많죠 아유 그려 그려 친하게 지내야지 이사장님은 안녕하시지 아빠 뭐 근데 똑같죠 아 쌤 저 부탁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아 부탁? 뭔데 그래 응? 아 이건 시간 찼잖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쌤 감사합니다 쌤 감사는 뭘 쌤이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 알지 에이 알죠 쌤 나중에 아빠한테 잘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하하하 하하하 하하 안텐 쌤 간다 하하 하 야 야 하 뭐 뭐냐 너 어? 정신머리하고는. 어? 감사합니다, 쌤. 아휴, 감사댐 볼. 쌤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지? 에이, 알죠 쌤. 나중에 아빠한테 잘 얘기해 드릴게요. 쌤 간다. 야! 너, 뭐야 너? 뭐냐 너? 왜 네가 이 시간에 교무실에서 나오는 건데? 교무실 출입 금지 기간일 텐데. 네가 무슨 생각인데?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 너. 사과를 uncommon히 공업이 그려면 다음 쌤 한 방만 들어가 다음 다음 누구야? 2반 최가현 최가현 아 왜 안 나와 가현아 응? 또 차례야 어 시작해 한 개 다음 쌤 한 번만 아이 진짜 애들이 왜 이래 이거 어? 야 최가현 시험은 공정의 생명인 거 몰라? 다음 다음 아 우리 범인이구나 자 준비됐지? 네 쌤 잘 봐주세요 어 그래 자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한 개네 한 개 한 개네 쌤 근데 이거 연습 아닌가요? 아직 시작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요? 어? 아 내가 그랬나? 네 전 연습인 줄 알고 하다가 중단한 거고요 어 어 그러면은 뭐 다시 한 번 해볼까? 어 그래 뭐야 사람 봐가면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뭐? 이 놈의 새끼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애들은 기회가 한 번뿐이었는데요 이건 정식 시험이고요 공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바닥이야 어? 그런 건 내가 결정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험에 집중해 알겠어? 그래 오늘도 너희 카페 가자 그때 그 초코 마카롱 맛있더라 맞아 맞아 맛있더라 그거 얼른 가자 야 너네 맡겨놓은 마카롱 있어? 너네가 올 때마다 내 알바비에서는 까고 있는 건 알아? 정말? 그럼 우리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너 알바비 얼만데? 뭐? 진짜 무슨 맛? 빨간 맛 진짜 빨간 맛 어? 저거 최가연 아니야? 응? 그러네 최가연 맞네 근데 쟤 요즘 좀 이상하더라 맨날 이렇게 멍하니 앉아 그러니까 아니 성적에 환장한 애가 기말고사가 코앞인데도 공부도 안 해? 그럼 가연이 빠지는 날이지 정규 꼴대 아닌가? 얘들아 오늘은 너네 먼저 가 어? 내가 전화할게 미안해 어? 갑자기? 미안해 어? 뭐지? 최가연! 가연아 뭐야 너 왜 그래 그냥 같이 가자 나 너 싫다고 얘기했을 텐데 알아 그냥 같이 가자고 따라오지 마 나 너 같은 애 싫어 너 자 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싫은 건데? 난 너 같은 애 싫어 어디서 사고 쳐놓고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전화고를 때우는 너 같은 애 진짜 질색이야 야 그게 무슨 야 최가연 왜? 마카롱 좋아해? 먹어 먹어 우리 가게 인기 메뉴야 너 무슨 일 있지?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신경 꺼 너 그거 혹시 전보민이랑 연관된 거야? 아 거나 혹시 너도 방따? 응 전보민한테 집단으로 학교에 신고하면 됐잖아 안 했어? 했어 근데? 전보민 아빠가 이사장이었거든 학교에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고 그러더라고 뭐? 미친 거 아냐? 그러니까 그럼 너 미국도 어? 아 응 도망 쳤던 거야 비겁하지 그럼 왜 돌아온 거야? 약속을 했거든 돌아오겠다고 암튼 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 아니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라 난 지금 그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하거든 절실히 송민아 응? 나 할 말 있어 야 이런 미친 씨 야 당장 가자 앉아 좀 차분하게 생각 좀 해 뭘 차분히 생각해 이거 명백한 범죄인데 신고하면 되잖아 소용없어 그 시험지 나한테 있거든 그래서? 너 봤어? 봤네 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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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네 봤어 하긴 뭐 안 보는 것도 웃기긴 하다 안 봤어 아니 못 봤어 안 되겠더라고 헐 절제령부 그럼 됐네 뭐가 돼? 가현이가 시험지를 본 게 아니라면 전보민이 햇따나 자백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어떡해 어떡해 하... 이 학교 혹시 여기 따뜻치 않냐 몰라 가정 갈래 아빠한테 살게 해볼게 뭐냐 너 얘기 좀 할까 뭐? 이게 미쳤나 얘기 좀 하자 둘이서 둘이서 뭔데? 왕따 주제에 어디서 나대 나대길 어디 무슨 얘기인지 들어놔 보자 응? 기말고사 시험지 뭐? 하... 나 알아 니가 한 짓 뭔 헛소리야 니가 학생부장쌤이랑 짜고 기말고사 시험지 빼돌렸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이런 미친 왜 내가 알아버려서 겁나 높지? 뭐? 하긴 겁나기도 하겠지 내가 신고라도 하면 넌 끝장일 테니까 어디 한 번 니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우겨봐 그렇게 겁나냐? 전보민도 약해졌네 이제 야 너 돌았구나 옛날 생각 안 나나 보지? 아이씨 진짜 그래 뭐 시험지 내가 가져갔어 근데 이딴 걸로 너 같은 찌끄레기한테 무시당할 만큼 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깝치지마 니가 신고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하 다 까먹었구나 너 이번에도 나는 아무 피해 없을걸 너랑 최대한만 깨는 거야 알겠어? 어? 아하 새긴 새것만 전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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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윤아 티윤아 말이 맞아 난 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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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반은 TV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관계상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비말고사 시험지 어? 나 알아 네가 안 짓 하 뭔 헛소리야 네가 학생부장쌤이랑 짜고 기말고사 시험지 빼돌렸잖아 아이씨 미친네 진짜 그래 뭐 시험지 내가 가져갔어 이번에도 나는 아무 피해 없을걸 너랑 최고안만 떼는거야 야 니가 미쳤어 너희들 이거 불법상에 가졌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네 아주 다 죽었어 아주 내가 죽여버릴거야 야 최가현 니 일 이러면 안되지 공범 주제에 어디서 삐에 대신 X 야 송민아 니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거 놔 이거 안 놔? 그만해 그만해 니 미쳤냐? 빨리 넣어라고 이거 그만하라니까 뭐? 나 이제도 무섭지 않아 그냥 그냥 불쌍해 불쌍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저는 우리 송민아 최강민 하진혁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칭찬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깨끗한 학교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올고든 마음을 잃지 말고 멋진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 화이팅 이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니가야 어 왔어? 방학인데 좀 쉬지? 쉬면 뭐하냐? 잡생각 만나지 잡생각 좀 해도 되는 나이거든 우리 그런가? 뭐 줄까? 내일 먹던 걸로 알았어 자 너 괜찮아 어? 괜찮다고 징계야 뭐 받아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기도 하고 시험지야 안 보긴 했지만 내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것도 맞고 볼까 말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오 멋진 폭발 멋진 폭발 멋진 폭발은 개뿔 아니 잘못했다고 사정 좀 해보라니까 참 내 스타일 아니다 잘났네 잘나셨어요 그럼 전봄이는 아 원칙은 퇴학인데 아마 그전에 자퇴한다고 하더라고 아 학생부장 쌤도 잘린데 구속될 거라던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 상황에 쌤이라고 부르지 예의가 바른 거야 예의가 너랑은 달리 흉 부러워 너네 오빠보단 깨끗해 최강민 얘기하지 마라 근데 최강민은 같이 안 왔어? 아 그 사실? 이제 여기 안 오겠대 어? 왜? 너한테 섭섭한 거 있는 거 같던데? 뭐라더라 그.. 자기를 기억 못 한다고 하던가? 무슨 기억? 그 자식 말로는 지가 옛날에 너를 구해줬잖아 뭐라더라 생명의 은인을 몰라봐? 아무튼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신경 쓰지마 피구하다가 금발별뻔했는데 내가 구해줬나? 아 대박 너 제발 좀 닥쳐 아 애들이 얘를 왜 좋아하지? 아 진짜 진절말이나 야 애 썰렁한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심각해? 가현아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가게 좀 봐줘 어? 미안해 어? 야 어디가? 그냥 따라갈 걸 그랬나? 그냥 따라갈 걸 그랬나? 그냥 따라갈 걸 그랬나? 어? 어? 야 야야야 너 왜 이래 갑자기? 고마워 고마워 뭐? 너였구나 오 가? 찾았다 네 아 네 으 친구들 매일 같이 꼭 내게 말하지 혼자서 착각하다 너 상처받을 거라고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뭔가 느낌이 온다고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니 믿어봐 우리 집 앞 굴목 바래다 주는 널 상상하면 혼자서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또 웃음이 막 새어나와 넌 오늘도 왜 내 맘을 웃겨 자꾸만 내가 설레게 내 마음이 또 콩닥콩 닿대는 걸 아껴도 내 사랑 모두 다 줄게요 곁에 있어줘요 Forever with you 모두가 아니래도 난 네 맘 다 알아 가끔씩 헷갈려도 난 분명 알 수가 있어 그게 뭐야 친구들이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할래 너와 나 우리들만 아는 비밀로 할래 난 몰라 우리 집 앞 굴목 바래다 주는 널 상상하면 혼자서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또 웃음이 막 새어나와 넌 오늘도 왜 내 맘을 웃겨 자꾸만 내가 설레게 내 마음이 또 콩닥콩 닿대는 걸 워워워워워 아껴도 내 사랑 모두 다 줄게요 곁에 있어줘요 Forever with you 혼자 하는 사랑은 좋뿐만